민선 7기 출범 3주년을 맞아 NIB 남인천 방송이 김정식 미추홀구청장과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김구청장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소식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김 총장은 골목을 강조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민선 7기 미추홀구의 모든 정책 중심엔 골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골목을 얘기했고요. 우리 구정 슬로건이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입니다.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골목이 많습니다. 그 골목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한 따뜻한 골목 복지. 미추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건축이 필요한 곳엔 과감히 재건축을,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엔 도시재생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일자리 문제에도 확고한 입장입니다. 지난해 7,600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 미추홀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김 총장은 차질 없는 신청사 건설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또 미추홀구만의 특별한 공유경제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주민들에게 3년 전에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민의 이익과 미추홀의 가치를 높이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